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갈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이기도 한데요. 임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지난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늘어나긴 한 건가요? 이게 물가 탓인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시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는 1시간 일하고 평균 2만 2,651원을 벌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4% 증가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월급이 올랐나 싶지만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달력상 근로일수가 2일이 줄면, 이틀이 줄면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임금 총액이 7.8% 늘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용 형태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네요? 네, 우선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2만 4,409원을 벌어 전년도보다 15%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시간당 1만 7,233원으로 전년도보다 11.3%를 더 받았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확대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 비정규직도 어떤 형태의 근로자냐에 따라 엇갈렸는데요.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16.2%, 파견 근로자 14.1%, 일일 근로자 11.1% 순으로 시간당 임금이 늘었습니다. 네, 고용 형태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장의 규모 역시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네, 사업체 규모별로 또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 7,783원이었는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은 57.6%인 2만 1,758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근로자의 소득은 고용 형태와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위 20% 노동자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로 따져보면요.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하위 20%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4.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이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새로운 기록을 쓴 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더 늘어난 걸까요? 네, 근로자의 중위임금인 월 314만 6천원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3%나 높아졌는데요. 근로자 비중이 전년보다 높아진 건 2013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렇게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에서도 이런 격차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전체 근로자 1명당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2시간 감소했습니다. 정규직은 169시간으로 전년보다 11.2시간, 비정규직은 111.7시간으로 전년보다 3.7시간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원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때문에 11.2시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대조사를 자세히 분석해봤는데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표로 고스란히 확인이 됐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도가 왜 더 심각해진 걸까요? 네, 고용부는 가장 큰 배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공휴일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 효과와 상여급 등 특별급여 상승의 격차가 발생한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이 확대됐는데,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19.1%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고용 형태와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죠. 바로 성별에 따른 격차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남녀의 임금 격차도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남성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22,828원이었는데, 여성은 73.5%에 불과한 16,773원에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하면 남성 정규직이 23,755원을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14,361원을 번 겁니다. 같은 비정규직만 놓고 봐도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와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마련된 건데요. 정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임금체계 개편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월세 물건을 볼 때 집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다 싶을 땐 무엇을 의심해야 된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월세만 보면 좋지만 관리비를 합치니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더 비싼 경우도 많아 제2의 월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이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깜깜히 관리비를 활용해 악용해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계약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지자 이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더해졌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네, 이런 꼼수 앞으로는 좀 확실히 잡힐까요? 네,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명세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선 전월세 물건 광고를 할 때 월별로 정액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고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인지에 따라서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격차는 IMF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달라져야지 않을까요?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